못하고 간다 이거. 전에 선생님 몇 번 하고 왔는데 다시 보기 좋네. 선생님 지금 무릎 못떨어가네요. 못떨어. 무릎떨어. 비가 와서 너무 아쉽습니다. 좋은 명칭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. 어제 용왕제 할 때는 비가 오지 않았는데 지금 비가 날고 있습니다. 날씨는 그렇게 춥지 않았는데. 정몽대에서 바라본. 우리 정몽대에서 앉아있네. 선원 들어주세요. 온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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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